근데 그냥 미안하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어디로 들어올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운데로 가서 볼게요 스탈린도 있네요 스탈린 먼저 때리는 것도 나름 괜찮아요 저는 스탈린 스탈린 별로 세게 못 때렸다 이렇게 박아주면 저야 고맙죠 계속 스팟용으로 뛰어야지 스탈린 지지 뭐 뭐야 왜 던짐 스탈린 스팟 할게요 어 어 그니까 아니 그냥 저기 박히려는 것 같은데 항모뱀에서 저기 박히면 나 그냥 죽 죽 죽 죽을 사망선고 아닌가 이거 사망선고 아닌가 이거 탈린 한번 때려보세요 제가 옆구리에 4겹 넣을게요 이리와 그녀를 아뇨 어 떴어요 떴어요 떼었어요 떴어요 그거 있으면 살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마무리 다 뛰어넘고 오케이 나이스 이제 대선 누구 대선이요? 몰랐는데 그냥 채워서 많이 안 맡길 어 다 피했네 그러면 뭐 그냥 갖고 놀았네 쟤는 뭐 좋았지 뭐 대선은 뭐 제가 혼자 충분히 샀습니다 넥 네 네 네 네 네 지금 뭐 그냥 박살이 나네 그냥 진짜 루즈벨트가 항모 없으면 너무 쎄다 그쵸 대응이 안되네요 쟤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Let's stop 으 오, 저기로 간다. 리펠트랑 싸우겠지? 아니, 이겼어요? 도와줘서 질 수가 없을건데, 설마? 이겼지? 오, 다신네. 오, 다신네, 이걸? 오, 다신네, 이걸? 오, 다신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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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다신네.